전통이란 말을 어떤 이들은 고리타분하다, 낡았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하죠. 하지만 수백 년을 이어온 전통은 그 자체로 우리의 역사이자 뿐입니다. 살면서 한 분은 전통을 제대로 느껴보고 체험해보고 그리고 알아갈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순간 찾게 되는 전통의 본고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mbc 테마기행 길 떠나는 최주복입니다. 제가 나와있는 이곳은 경상북도 안동입니다. 안동은 우리 한국 정신문화 수도이면서 우리 역사 그리고 전통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이기도 하죠. 참 무섭게 변해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꿈쩍 않고 흐트러짐 없이 오직 전통만을 위해서 이어가고 있는 안동 속으로 시청자 여러분 저와 함께 그 매력을 한번 찾아 떠나보시겠습니까? 자 레디! 고! 이쪽! 시간이 흘러도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반겨주는 안동으로 가봅니다. 물도리동 물도리동 발음마저 귀여운 이 단어는요. 안동 하외마을을 순우리말로 표현한 것인데요. 하외마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이 하외마을에는 고택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제 발길을 사로잡는 곳이 있어요. 보니까 이 고택이에요. 이야 이게 입천고택이야. 안녕하세요.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매스컴에서 맨날 뵙고 하하하하하 양진당 여기 돌비 속에 양진당으로 써 있어요. 무슨 의미에요? 저한테 십대조 할아버지 호가 양진당이에요. 호가 그래서 그분의 사돈이 대구 가면 동대구 가면 경주 최씨의 백불암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사돈 간입니다. 그분하고 사돈 간 그래서 백불암 그분의 조카분이 하외에 와가지고 양진당이라는 현판 글씨를 써 준거에요. 풍산유시 집성촌으로 알려진 안동 하외마을 양진당의 어르신은 어떤 분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잠시 고택에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저 종손께서는 여기하고 어떤 관계세요? 저는 이 집을 지으신 분의 22대손이고 22대손 고려말에 공조전서를 지내신 분이 종자해차 하시는 분이에요. 종자해차. 그분이 공조전서 같으면 요새 말하면 차강급 고려말에 배설하셨는데 그분이 하외에 들어와서 최초로 지은 건물이 이 건물이에요. 고려시대네요. 그렇죠. 고려말 조선조초에 지었으니까 고려가 멸망인 1392년도 약 600년이 넘었죠. 그렇죠. 그래서 600년 동안에 이 집을 하외동네에서 우리가 풍산유가가 하외동네에서 지금까지 지내오고 또 그만큼 상하관계도 그만큼 돈독하게 내려왔는데가 하래다. 종손으로서 해야 될 일이 참 막중인 것 같아요. 책임도 크죠? 그리고 요새는 제일 중요한 게 봉제사. 1년에 한 번씩. 그거 맺는 것이 아니라 접빙계. 손님이 오게 되면 접대해 주는. 접대해 주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탐운중하고 교류를 해야 돼요. 비즈니스 해야 되네. 탐운중을 대우를 해줘야 그 사람들이 나를 또 대우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탐운중에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러면 아직 안 하면 행사에 참여도 하고 또 좋은 얘기도 해 주고 종손으로서 힘든 점이 있죠. 많죠. 사실 안동사회에는 나가면 불천이 종손은 어딜 가든지 간에 예우를 다 해줘요. 다른 것보다도 제일 힘내는 것이 그 활동을 하려고 하면 체력이. 체력도 없고. 딸리고. 그렇죠. 또 종손이라고 하면 밖에 나가면 그만은 또 내가 지켜야 할 책임을 해야 또 대우도 받는 거니까. 남을 존중하고. 또 존중해야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는 거고. 그것이 항상 잊지 않고 생활하는 게. 그게 종손이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저게 소술된 문 아니에요? 네. 저기서 바라보는 건너편의 풍경. 옛날에는 임금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통정대부 이상 당상관이 되어야 임금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서 저기 보게 되면 문필봉이라고 소술대문 중간에 보면 이렇게 봉고붓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문필봉을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너는 커가지고 이 문필봉의 그 홀대 그 모양으로 그 홀대를 들고 임금 앞에 서야 된다. 자기 손자라든가 증손자라든가 아들이라든가 안고 저기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크면은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당상관이 되는 그것이 옛날 우리나라 선비들의 집안에서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러한 곳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 문필봉에 딱 보이는 데다 집을 짓는 게 옛날의 습관이에요. 붓끝에 형상을 닮은 문필봉이 내려다보이는 하외의 마을. 다음 행선지는 어디일까요? 이곳은 안동 충효당이라고 하는 곳인데 어떤 곳인지 한번 들어가서 말씀 좀 나눠볼게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종선우 어르신. 방금 전에 양진당 가서 종선우 어르신 뵙고 여기 좀 들렸습니다. 여기는 충효당이네요. 충효당은 서예 선생께서 자손들이 사는 곳인데 서예 선생이 계실 때는 충효당이 없었고 돌아가시고 손자 때 지은 집이 충효당입니다. 손자 때 지은 집. 그런데 충효당이라는 충효는 서예 선생께서 돌아가신 3개월 전에 자손들한테 유원실을 남기셨어요. 유원실. 유원실을 남기는데 거기에 이제 마지막 구절에 충효지에 무사업. 면의자손 수신 전 이후 충효지에 무사업이라고 오로지 자손들은 충효에만 휩쓰라. 다른 거 할 거 없다. 충효에만 휩쓰라? 네. 그래서 이제 충효당이라고 손자 때 집을 지면서 당호를 갔다가 충효당이라고 그럼 저게 우리 서예 선생님의 박물관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쪽에 있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전시관에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이쪽으로 가시는구나. 세월이 흘러도 집안 어르신을 잊지 않고 오래도록 기억하는 곳. 이곳은 영모각입니다. 아담하지만 곳곳에서 자손들의 뿌듯함이 느껴지는 곳이죠. 어우 여기가 아주 시원하네요. 아주 시원해요. 에어컨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어떤 곳이죠? 여기는 서예 선생 유물을 전시하는 전시관. 영모각이라고 합니다. 영모각. 서예 유성용 선생의 유물을 보존하는 곳. 보존하는 곳. 어떤 걸 소개 좀 해주세요. 이 앞에 보시면 증비록이라고 되어있죠. 잘 아시죠? 알겠습니다. 국보 132호고. 서예 선생께서 임난을 겪으시고 난 다음에 퇴임하시고 고향에 내려와셔가지고 쓰신 책입니다. 다시는 이런 임진대란 같은 국난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쓰셨는데 당신이 그런 마음을 갖고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30, 40년 후에 병자론을 또 겪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일본한테 뭐 이렇게 30년 동안 압제를 당하죠. 하는 그런 우리 역사가 있죠. 그래서 증비록은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좀 관심 있게 읽어보고 미래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예 유성용 선생의 진비로 여러분들 꼭 한번 이 서점에 가서 찾으셔서 아직도 잊지 않으신 분들은 진비로 국보이기 때문에 한번 꼭 읽어보시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드네요. 영보각이란 이름에는 오래도록 기억하고 그리워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 저도 어느새 유성용 선생을 곁에서 패인 듯 가깝게 느껴졌어요. 여기 보시면 구주대통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서예 선생 당시의 책력입니다. 책력이라는 건 요즘 말하면 달력도 되고 그다음에 다이어리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날짜별로 서예 선생께서 중요한 기록을 일정. 기록을 적어놓으셨어요. 여기 매년 300여 권이 발간이 돼가지고 선조 왕이 신뢰들한테 이렇게 배포를 했던 겁니다. 이게 서예 선생님의 특별한 구주대통령 기록. 재작년에 지금 유산청으로 바뀌었죠. 문화재청에서 이 책력 여백 있잖아요. 여백. 여백에다가 술 레시피를 한 7가지 정도를 당신이 직접 적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던 건데 깜짝 놀랐죠. 그 자료를 보고. 야 그것도 아주 귀하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영지라는 거는 공지에서 접힌 객을 위해서 대대로 이제 집밥마다 이제 빚던 술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나오는 레시피대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제가 그것도 봐야 되겠네. 그래 한번 이따가 한번 맛을 한번 보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채의 웃음소리가 느껴지시나요? 여행의 별미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길손을 위해 한상을 내어준 종부님 덕분에 잠시 이곳에 더 머물러 봅니다. 이거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종부님께서? 아니 저기 충요당에 오셔가지고 대접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이 특별한 것이 제가 알기에는 가영주. 이 술이라고 들었거든요. 종갓집은 이제 제사를 모시고 손님을 접대하고 하는 게 주일이니까 이제 가영주가 항상 있죠. 그래서 집에서 빚어가지고 제사에 쓰고 그 다음에 손님 모실 때 접대하고 하는 그런 술입니다. 완전 맛을 한번 보시죠. 가만히서 방석에 술 먹어도 되나 모르겠다. 여기는 뭐 맛만 봐주세요. 그냥 유성정 선생 고거 되겠으니까 맛보도 되겠죠 뭐 아이고 자 그럼 한잔 맛을 보죠 뭐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대로 내려온다는 가영주의 맛이 궁금하시죠? 야 이거 자꾸 감탄사만 나오네 야야하고 야 이거 훌륭한데요 술이 음 정확한 평가를 한번 해주세요. 종선 어르신이 맨날 드시겠어 네 뭐 저 밖에 나가서 뭐 안동식 나가서 드실 필요 없잖아 집안에서 한두잔 드시면 되겠었어 아주 훌륭합니다 저 종선 어르신 지금 방금 마신 게 가영주 이거 말고 다른 술도 있나요? 그 이제 탁주가 있는데요 한번 드셔보시죠 근데 이건 막걸리 탁주라는 건 막걸리 아니에요? 시중에서 나오는 막걸리하고는 다르고요 아 그럼 이제 약주를 만들면서 나오는 막걸리인데 도수가 10도래가지고 아 10도? 황금 마신 가영주는 몇도? 요건 15도 아무래도 탁주는 좀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약주는 손님 오시면 배가 타는데 그래서 뭐 저희 집 술이 두 점 입으로 입으로 이렇게 한대 들어가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출시하게 됐습니다 아 이게 좀 유통됩니까? 아 그래요? 마시기 참 편하네요 이건 뭐 남녀노선 막 놔놓고 애기년노선 빼놓고 다 마실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는데 아 좋습니다 근데 1년에 한두 번씩 무슨 종친들 가영주 대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모인다면서 가영주를 모아놓고 1년에 한 번씩 가을에 그 종가에서 술을 빚어가지고 빚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박람회 비슷하게 합니다 장례도 있고 올해도 계획이 돼 있고 아 그래요? 안동에는 안동 소주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안동소주 소주 제조업체에서도 출품하고 해가지고 이제 술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도 하고 네 박람회 같은 거 해마다 해마다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입으로 전해지던 종가의 가영주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모두에게 사랑받는 술이 되겠죠 지금 오늘 이 가영주 마시고 마콜리 마시면서 지금 이 태총마루에서 풍경을 바라보니까 제가 선비가 된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 이렇게 선비처럼 있습니다 그렇네요 태산이 높다 하데 하늘 아래 미루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리 없건만은 사람이 최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좋다 하하하하 옛 선조들은 술을 근심을 있게 하는 망우물이라고도 불렀다죠 고택마루에 앉아 한 잔의 술을 넘기다 보니까 세상 모든 근심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음도 가벼워졌겠다 뭐 마을을 찬찬히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주민 해설자분이 저를 이끈 곳이 바로 여기에요 자 선생님 여기 와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게 이게 보수 같은데 말이죠 이 나무가 탕산 나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합니까 불풀리는 이유가 삼신당 십목이라고 그러는데요 아 삼신당 십목 옛날에는 인구가 늘어나야 흥하든지 하니까 애기 못 노는 사람 여기 와서 빌면 아주 효염이 있다 이래가지고 소원지를 빌기도 하고 있는데 애들은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어른들은 여보 참 그동안 애써서 나를 위해서 고생했어 내가 남은 여생 당신을 위해서 살것을 하면 내가 심상보다 달라져 대본에 그건 나무가 대본 들어져 그러니까 소원지도 정성이 있어야 돼요 정성 이 탕산 나무 이게 십목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수백 년 된 것 같아요 이게 입향시조 유종회라는 분이 입향하시고 보니까 뭔가가 믿음을 희망을 가지는 게 뭐 하나 필요할 것 같으니까 동네 주황에 가장 높은 부분에 이 나무를 심고 야야 저기 있는 저 산이 백두대간에 제일 끝자락 중에 하나다 뿌리는 거기 따라와서 여와 꽂혔다 그러니까 여기다 소원 비나 백두산에 가서 비나 일바이니까 여기서 빌고 가거라 온 김에 이래가지고 백두산에 정지를 타고 여와서 꽂혔다는데 소원 안 들어주겠나 네 그럼 이 소원지를 이렇게 오르는 분 무슨 어떻게 1년에 한 4차례 비만 맞으면 총 늘어지니까 이게 또 거다 뒀다가 정월 열나한 날 되면은 탈춤 추는 멤버가 33인데 한 재관이 한 60명 옵니다 그하게 아주 제사를 지내고 두드리고 뭐 그날 오는 사람 다 그냥 빼불리 먹고 가도록 다 퍼주고 그래요 아 제사 여기다 지내고 그럼 그날 소원지를 다 태우고 태우고 이제 달집 태우기로 태우고 소원이 이루어지셔서 그러니까 정월 열나한 날 첫 출발을 하는군요 여기서 제사 지낸 다음부터 소원을 이뤄지는 나무라니 그냥 지나칠 순 없지요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정성을 다해 소원을 적어봅니다 많은 이들의 바람을 들어줬다고 하니까 제 소원도 이뤄주시겠죠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기도한 뒤에 다시 마을 구경에 나서 봅니다 자 자 시청자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안동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탈이죠 안동 하얘탈 이곳이 안동 하얘탈 박물관이고 세계탈 박물관입니다 궁금하시죠? 한번 제가 들어가서 관계자를 만나볼게요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나와 계시군요 반갑습니다 그럼 이곳 소개를 좀 해 주시죠 여기는 하얘마을에 오시는 분들 중에 탈을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얘 마을 하면 하얘탈 연상하듯이 그래서 하얘탈 뿐만 아니라 한국탈 모두 또 더 나아가서 세계탈 상당수를 확보하고 있는 하얘 세계탈 박물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안에 들어가서 말씀해 주시죠 들어가시죠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탈이라고 해봐야 종류가 얼마나 되겠어? 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이 오만이었어요 입구부터 다양한 탈이 저를 반겨주네요 와우 여기서부터 말씀 좀 해 주시죠 여기는 지금 제1관 한국탈 전시관입니다 한국관 한국탈 중에서는 탈놀이 자체가 조선 중기 이후에 반상관계가 심화되어 있던 그 시기에 어떤 서민들이 만들고 서민들이 주축이 되어서 놀았던 놀이들입니다 서민들이 주축이 되었던 놀이 놀았던 탈놀이 그래서 평시에 함부로 못하던 말들을 탈을 쓰고 내뱉거나 또 평시에 못하던 행동들을 탈을 쓰고 행동을 한다라거나 그렇게 해서 가슴에 뭉쳤던 한을 푼다라거나 응어리를 풀어낸다라거나 그런 놀이로 우리나라 탈놀이가 상당히 많이 작용을 했죠 탈을 풀었던 탈 속에서 탈놀이의 주축이 서민들이다 보니까 탈놀이 탈들이 보면 대체로 뭐 이렇게 은청이라거나 얼굴이 얽은 거라거나 뭐 어떤 다른 질병이 있다라거나 이런 탈들은 거의 양반계층의 탈입니다 하회탈을 제외하고는 하회탈은 모두가 아주 그 신분답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외지역의 탈들은 전부 다 어떤 지배계급층 뭐 양반생님 어떤 이런 부류의 탈들은 전부 비하시켜서 만들었죠 아 비하시켰다 네 그래서 서민들이 그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그렇군요 부조리한 세상을 향해 시원한 한마디를 날릴 때 이 탈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우리 탈이 여기 몇 종이나요? 탈이 하회탈을 비롯해서 봉산탈, 강령탈, 은률탈 그리고 뭐 이런 거 키로 만든 건 예천청단놀이탈 이렇게 해서 전부 한 20여 종이 있는데 20여 종 이 중에 18종의 탈놀이가 유네스코 세계민속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구나 세계유산으로 탈춤이라는 건 탈을 쓰고 쓰고 주니까 탈을 쓰고 하는 그 춤 그럼 탈은 유산이 안 올라가요? 탈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탈 자체가 포함된 건 아니지만 그 노래할 때 탈을 쓰고 하니까 그렇죠 이것도 우리 하회네 아주 익숙한 하회탈인데 하회탈이 통상 이렇게 얘기하기로는 가면미술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합니다 아 그래요 그 중에서도 하회탈 양반탈은 가면미술의 극취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평론가는 하회탈의 양반탈을 보고 완벽한 조형물이다 그렇게 평가하기도 했는데 그 표정들이 여기 양반탈 같으면 우리 옛날 양반 얘기할 때에 양반은 길을 가다가 소나기를 만나도 경망스럽게 뛰어다니지 않는다 여유와 체면을 중시했던 바로 그러한 신분의 얼굴 표정 아주 얼굴이 유자적한 바로 그러한 표정을 띄고 있죠 양반탈이 그리고 초랭의 탈 같으면 양반의 심부름하는 양반의 종 그건 또 아주 경망스럽게 까불락거리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각 신분마다의 특징이 하회탈 속에 그대로 잘 들어져 있습니다 자리를 옮기니까 새로운 탈이 눈에 띄네요 이건 외국탈 같아요 여기는 중국, 여기 아시아 아시아 화려하네요 이거는 귀신, 잡기 들어오지 말아 그런 탕구 여기는 현재 지구상 마지막 원신이라고 파푸안 유기니 사람들의 탈입니다 파푸안 루기니 관장님, 제일 궁금한 것은 각 나라 탈, 우리 탈 아시아 탈이 많은데 관람을 했는데 이 탈이 갖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 탈, 왜 각 나라에서 탈이 왜 그렇게 번성으로 오고 탈에 가는 의미가 있잖아요 가령 사람이 병이 났을 때 고칠 병원이 없습니다 치료해 줄 것도 없고 그럴 때 사람들은 신을 찾고 그 신의 얼굴과 근접한 탈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기원을 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질병 치료 가면, 벽사용 가면 혹은 주술용 가면 그런 쪽으로 탈이 시작해서 놀이용까지 진행이 된 걸로 보죠 자, 이제 탈 구경을 많이 했는데 탈 공연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 아마 곧 공연이 시작될 겁니다 하에 별 친구이십니까? 예예, 우리 전수교육관에서 오후 2시부터 공연 시작하니까 아, 그래요? 한번 가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재미난 공연을 놓쳐서야 되나요? 얼른 공연장으로 향해 봅니다 직장으로 향해 봅니다 직장으로 향해 봅니다 실력이 크다 한 소독 한 마리 잡아놨어 육각을 떠다주고 잔치를 해보시더 까지도 모르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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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거 싹 다 보니까 양반 적에 나오신 거죠 예 양반으로 양반은 크게 동작을 안 엉덩이 가 있어보니까 다 똑같이 많은 어 자측에서 보던 우측에서 받은 정리에서 모델 이 자치 우측에 보면은 틀립니다 이 주름살이 아 주름살이 호보토 이렇게 너무 다 틀린다 그래서 춤은 할애하지 않지만은 이 그 춤을 약간 약간 치면서 표정 연기를 그렇죠 조회의 하이탈이 하이탈은 이 표정에서 많이 재미있게 우울 부르잖아요 특징입니다 어 어 특징은 그리고 표정에서 나타나는 거 그렇죠 어 이 공연이 매일 하는 겁니까 월요일 쉬고 매일 하면 매일하고 예 주말엔 손이 많이 오겠어요 주말에는 뭐 엄청나게 많이 오죠 그래서 주말에는 공연장에서 합니다 아까 보니까 중도 외국인도 꽤 많이 왔어요 어 그 외국에서는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미국 사람은 모객을 해 가 하회 아 경상도 안동 땅에 하회 탈을 탈 놀이를 보러 가자 음 모객을 한답니다 예야 어허허허 그래서 단체로 오고 뚫어서 오는 모양이 군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위에서도 그렇고 이제 오늘도 여기도 그렇고 처음부터 자막 처리를 다 하니까 예 그 자문을 보고 이해를 할 수 있고 예 거기다 우리 우리 어떤 전통 문화에 대한 예 그거를 예 알기 쉽게 이슈을 하면 되죠 뭐 다들 이슈을 했던 다 재미있게 즐겼어요 오시는 분들이 여기 오면 체험 하잖아요 이 전체 마다 에 신청을 하면 어 어 깨 줄 수 있는 아 아 단체로 구름 구름에 예 그럼 그때는 어떻게 타 탈을 쓰고 하나요 아 연습을 하고 아 연습을 하고 잘하는 사람 탈 수 있고 한번 해보고 공연장을 찾은 이들은 직접 탈춤을 배워볼 수 있다고 하네요 자 무대에서 보여주셨던 한 장면을 제가 좀 배우고 싶어요 한번 어깨춤을 한 번 춰볼까요 어깨 어깨춤을 춘 다음에 이 춤을 간다고 어깨춤을 어깨 어깨 해보세요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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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깨 그 다음에 숨을 다른 다리 올려보고 손 올려보셔요 장 quest sigue 하구 사람의 춤 압은1 괜찮은 것은 이거 그냥 짐어 됐습니까? 자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보고. 춤에 기본기를 익히고 나서 공연에서는 파를 써봤어요. 여기서 얼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듯하죠? 어깨. 다리 올리고. 이게 쉽지 않죠?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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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 자 한번 벗어보세요. 와. 쉽지 않군요. 이제 탈이 벗는 동시에 이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거죠. 나는 양반인데 양반에서 이제 자신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 자신으로 돌아온 거죠. 체험을 하고 싶어서 내가 표정을 어떻게 지는 건지 바라보기만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탈을 안 써도 대본을 받아들이면 탈을 쓰는 것이 마음을 바꿨죠. 그렇게 연기를 하는 거죠. 배우들은. 연극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맞아요. 이 표정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눈을 크게 뗀다든지 코를 올린다든지 징그리다든지 이런 표정을 우리 회원들도 연습을 탈을 안 쓰고 연습을 그렇게 합니다. 완전히 패우세요. 완전히 패우시라고. 얼굴 자체도 패우가 아니에요 지금. 아무튼 짧은 시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행 첫날 부지런히 다녔더니 노고남이 몸을 감쌉니다. 이럴 땐 얼른 하루 묵을 곳을 찾아야죠. 자 오늘 밤은 또 민박을 한번 해볼까. 와 한옥 민박을 한번 해봅시다. 네. 네. 계세요.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또 안사장님 되시는구나. 네. 제가 오늘 여기서 하룻밤 묵고 가려 오는데. 네. 묵을 방은 있습니까? 당연하죠. 참 좋대요. 오랜만에 이렇게 초가지병 밑에서 잘 생각하니까 흐뭇해져요. 네. 너무 좋아요. 네. 근데 하룻밤 자야 되는데 이게 무슨 냄새에요? 벌써 좋은 냄새가 나죠. 무슨 냄새에요? 지역에서 생산되는 저희 로컬푸드를 활용해서 한우 꼬치구이 체험이 있어요. 한우? 네. 그래서 숙박하시는 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식사 대용으로 한우 꼬치에서 체험도 하시고. 네.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고기가 있는데 술이 없으면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걸리 만들기도 하고. 아 막걸리를 만들어? 네. 그 막걸리 만든 거 가지고 시음도 해보시고. 네. 그리고 하룻밤 묵어 가시면 됩니다. 그러고서는 하룻밤 묵을 수 있다. 네. 그거 다 체험하고. 그렇죠. 야 이거 일석사조네 그럼. 우연히 찾은 한우 민박에서 이런 행운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줄이야. 자 그럼 어떻게 시작하세요? 시작을 하세요. 막걸리를 만들려고 그러면 저희가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뭐 뭐? 안동에는 백진주라는 그런 벽 품종이 있어요. 백진주? 네. 백진주는 찹쌀하고 맵쌀하고 한 중간 정도에 되는 품종이거든요. 안동에서만 자라는 재별 모양이다. 백진주라는 품종을 가지고 저희가 고두밥을 만들었고요. 이 고두밥을 쪄서. 아 쪄서. 여기 이제 그릇에 양푼니에 담고. 네. 그 다음에 또 안동에는 요렇게. 응. 꼬두밥이다. 120년 된 양조장이 있습니다. 그 양조장에서 받은 누룩이에요. 누룩을. 누룩을. 누룩을 붓고. 그 다음에 물만 있으면 이제 곧 막걸리가 되는 거예요. 백진주 쌀을 고두밥 만들어서. 네. 자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누룩을 집어넣고 물을 500ml 집어넣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고두밥 사이사이에. 이제 이렇게. 아 거기에 스며들려고. 미세한 틈이 생기면서. 네. 발효가 되면서 당황이 이제 알코올로 변하는 그런 과정을 겪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 통에다가 담아주시면 돼요. 아 요 통에다가? 네네네. 막걸리 만들기 간단하죠? 자 거의 다 됐어요. 이렇게 하고. 저희가 술이 가장 맛있게 익는 온도가 22도에서 한 26도 사이가 제일 맛있게 익어요. 네. 그러면 이제. 원래 밀복을 해서. 네. 밀복을 해놨다가 이제 요게 잘 익으면 술이 잘 발효가 되면. 요런 식으로 이제 요게 4일 된 막걸리에요. 막걸리. 막걸리 냄새가 나죠? 아. 벌써 사흘인데. 네. 사흘. 한 일주일 정도 되면은 이제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체에 걸러가지고. 음. 체에 걸러서. 네. 드시면 막걸리가 되는 거예요. 안동살로 만든 잘 익은 막걸리에 안동한우가 더해진 꼬치까지.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항상 가득 채웠습니다. 자 이제 숙성된 막걸리는 한번 맛을 보라 이 말씀이죠. 네. 한번 보시보시는데. 꼬치하고. 야. 많은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겠는데. 오겠는데. 예전에 이 자리가 버스 정류소 자리였다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네. 오래전에 여기가 이제 그런 주막 역할을 하던 곳이라서 주막 체험이 저희 관광 상품입니다. 주막 상품이. 예. 주막 체험이 옛날에 먹고 자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야. 맛있죠. 이거 안동 한우죠. 아 그럼요. 살살 녹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거 체험하고 가면 하는 얘기 있을 거야. 다시 오고 싶다. 그렇지. 네. 그렇죠. 다시 오고 싶다. 다시 오고 싶다. 너무 좋다. 그런 말을 들어도 내가 제일 행복하실 것 같아. 그렇죠. 저희 너무 좋죠. 그렇죠. 네. 연인들만 오나 가족들도 오나. 가족분들도 많이 오시고. 가족도 오시죠. 네. 그리고 이제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조금 추억을 되새기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이렇게 또 초가지 분 밑에서 하룻밤 가족들하고 잔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아 그럼요. 도해자서는 할 수도 없잖아. 네. 지금 이 쇳소리 매미소리 들리시죠. 자연의 정치가 기재는 것이시죠. 아 저거는 저희 이제 안동을 비롯해서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전통주를 저희가 홍보하기 위해서 진열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요. 소주의 원래 본 고장이 안동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안동 소주를 비롯해서 뭐 영양의 초아주, 경주법주 이런 문경의 오미자주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관광객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진열해 놨다. 네. 그 말씀이시죠. 네. 난 오늘 저녁에 다 저거 먹으라고 하는데 겁이 나가지고 아까부터 좀. 어떻게 다 먹어 저거를. 그렇죠. 저기 도수가 높은 건 53도까지 있거든요. 아이고. 몇 건이나 드세요. 네. 맛구리 5도짜리 6도짜리가 최고 좋아. 이렇게 먹으면요. 밤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입이 즐거웠던 첫날 저녁이 저물고. 여행에 이튿날 저를 깨운 거는 어디선가 나는 소박한 냄새입니다. 잘 주무셨어요? 아이고 예, 어젯밤에 아주 그냥 한숨 잘 잤더니 거뜬해졌어요. 오늘 또 아침밥살 이거 무슨 영양식 같네? 한옥에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받는 조식 한상 자, 어젯에 막걸리 몇잘 먹었더니 그 막걸리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 막걸리 원료가 안동의 팩진주쌀이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 보니까 팩진주쌀로 영양식을 딱 만들어 오셨어. 와, 브라보! 자, 또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영양식을 지금 맛을 좀 보죠. 음, 백진주쌀로 만든 영양족. 까칠한 아침 입맛을 달래는 영양족 한 숟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고명이 물이 많아. 소고기에다가 당근에다가 이야, 내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고명이 다 들어가 있네. 온돌빵에서 하루를 묶고 안주인의 손맛과 정성이 든 죽 한 그릇. 누구도 부럽지 않은 여행의 둘째 날입니다. 자, 이제 어제 못다한 마을 구경을 좀 나서 볼까요? 제 발걸음이 멈춘 곳은 안동 병산서원입니다. 자, 우리가 병산서원이라고 해서 왔는데 아마 시청자분들이 병산서원 많이 듣긴 해봤지만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병산서원은 우선 사적 260호로 지정이 되었고 선조 5년에 풍산에 있던 풍악서당이 옮겨져서 병산서당이라 하다가 명현을 모시는 묘우 사당이 생긴 이후에 명실상구한 서원이 됐습니다. 저 입교당이라고 되어 있는 게 주강당입니다. 네, 강당. 입교당이라는 말은 가르침을 바로 세운다는 뜻인데 주강당에서 20, 20명의 학동들이 배웠고 이거는 이거는 동쪽에 있다고 동재. 이건 동재. 이거는 저쪽에 있다고 서재인데 동재에는 우둥생이 말하자면 거처하던 곳이고 나이가 많고 어중간한 사람들은 서재에서 거처를 했는데 여기에서 70세 분의 급제자가 탄생했어요. 그렇게 많이요? 네. 그럼 병산서원에서 배출된 대학자, 큰 분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서예 유성용 선생. 아, 서예 유성용 선생. 선조 5년에 이리 옮겨왔으며 여기서 후학들을 가르쳐셨다 하는데 오랜 시간에 추사해서 배수를 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 한가하게 제자들을 길릴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편지로 왔다 갔다 해도 그 당시에는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예는 김진왜란 때에 공난 극복에 이바지한 매우 훌륭하신 대학자이면서도 정치가였었지요. 그렇죠.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헌신했던 서예 유성용 선생. 그분의 흔적을 병산서원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딱 올라오니까 이 앞에 펼쳐진 저 산과 저 강의 넓은 강 그리고 앞에 배롱나무, 목베기롱이 펼쳐져가지고 이 풍광은 어디 가도 빼어난 곳인데요. 보통 사람들은 이 서원을 세워놓고 산을 갖다 놓는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을 갖다 놓는다. 지금 이 마안데루가 바로 7개의 칸사를 만들고 오픈을 시켰어요. 저 위에 입교당에서 보시게 되면 이게 낙동강인데 낙동강 흘러가는 물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선비는 마음이 깨끗하고 맑아야 된다고 저 흐르는 강물에 때 묻은 마음을 던져버려라는 뜻에서 입교당이란 곳에 지로 강의를 하고 여기서는 선비들이 시나 짓고 모든 곳이 붙은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즐기는 곳이었군요. 휴식처. 즐기지 않고서는 미룰 수가 없습니다. 계속 공부만 해가지고 부럽죠. 풍경 좋은 곳에서는 놀기도 좋고 공부하기도 좋다는 옛 어른들의 지혜가 담긴 곳이 만데루입니다. 발길 닿는 곳, 눈길 닿는 곳 모두가 한 통의 산소와 같은 하회 마을. 이번엔 소나무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야... 천년 소나무 같은데, 천년 소나무. 이것이 많은 소나무를 심었다고 만송정이라고 그러고요. 만송정. 지금부터 한 430년 전에 심었대요. 와... 우람한 소나무가 하늘을 찌를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 이야... 이게 체래족일까요? 아니면은... 조선송이라 그러지요. 조선소나무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이 나무를 왜 심었나, 누가 심었나 하면은 서예유성용 선생, 형님인 겸함유운용 선생께서 비보책으로 저 백두산의 전기가 저같은 냉기하고 섞이면 또 안 좋고 또 저쪽에 있는 냉기가 또 겹쳐지면 또 씻고 하니까 그걸 막아주면서 또 저 앞에 있는 부용재가 너무 사람의 심성을 거칠게 하는 기운이 있다 이래서 그 기운을 차단해 가지고 이 심성이 부드럽게 되기를 원한다 이래서 이 만송정 옛날에는 여기에 정자도 있었대요. 이거 앞에 이거 저기 이게 무슨 라인이에요? 무슨 줄이에요? 아... 옛날에는 양반들이 즐기던 선유줄불놀이를 하기 위해서 그 로프를 다섯 개는 이렇게 놨는데 아... 다섯 개. 이게 이 뽕나무 뿌리를 가지고 숯을 만들어서 계란 구름이처럼 묶어서 저 위에까지 올라가야 하려면 좀 길게 여기서 끝낼 사람은 좀 짧게 해서 한 시간 동안 행사를 합니다. 아... 한 시간 동안이나요? 네. 선유줄불놀이입니다. 선유줄불놀이. 하해외 선비들이 부용대 아래 흐르는 강에서 시도를 읽고 불꽃놀이를 즐긴 곳에서 유래한 하외 선유줄불놀이. 깜한 밤 붉게 타오르는 불꽃이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만성정에서 바라봤던 부용대로 올라가 봅니다. 정상 와... 정상이구나 우... 앞에 보니까 퓨가 너무 좋네요. 이게 하해마을 같아요. 그렇죠? 하회라는 게 물이 돌아간다는 뜻인데 그럼 옛날에 물돌이동이라는 말도 있대요? 네, 그렇죠. 물돌이동이 바로 옛날에는 물이 굽이쳐 흘러간다. 그게 바로 물돌인데 굽이쳐 흘러간 것이 외정 때 돌 했잖아, 물이 돌아간다. 그 말이나 저 말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하회는 물이 돌아가는 동네다. 물돌이동이다. 네, 선생님 올라올 때 보니까 저 입구에 부용대에 가는 길이라고 써 있던데 여기다 보시면 연못 안에 연꽃이 피어있는 모습을 본다. 이래서 연화부수형이라고 부르고요. 또 물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내려가니까 앞으로 진행하는 형국이더라. 이래서 행주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배는 구멍이 나면 가라앉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물을 파지 말거라 아, 우물은 파지 마 배는 돌멩이보다는 흙 씻는 것이 더 가볍고 좋지 않나 이 동네는 옛날부터 우물이 없다 보니까 여기 걸어오면 흐르는 물을 퍼가지고 져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했었지요. 발걸음을 옮기는 곳마다 이야기가 없는 곳이 없고 눈길 닿는 곳마다 시선 사로잡는 풍경이 가득하니 안동 화해마을로 여행 오길 참 잘했다 싶습니다. 이 계절에 꼭 다시 한번 와보고 싶은 곳 많은 분들한테 투표했더니요 1위가 제가 여기 서 있는 이곳에 와 있는 안동 화해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세계 유산으로 등록된 화해마을 물론 볼거리도 많지만 매력이 넘쳐 흐르네요. 여기 와 보니까요 외국인들이 거의 반을 이루고 있어요. 물론 내국인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이렇게 패낭 짊어지고 이렇게 투어하는 거 보고 아, 자부심을 느꼈어요. 안동 화해마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화해마을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세월이 흘러도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듯 우리의 전통을 문화를 품고 있는 것 멀리 떠났다가도 언젠가는 다시 한번 돌아오고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안동을 만나봤습니다. 우리의 전통은 우리의 전통이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은 한글자막 by 한효정